제일 신나는 노래니까 제일 재밌게 시간에 갇혀 오예 헷갈려 모든 게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몸 괜찮으십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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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좀 풀어볼까요? 어 풀었어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어 벌써 원부터 길어야 되나? 조금 더 크게 셔 볼까요? 그냥 완전 가볍게 해서 오케이 아 소리 숨소리만 따 볼까? 어 오케이 어 괜찮은데? 이걸로 넘어가시죠 오케이 어? 느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응 이렇게 몇 개만 더 받아볼까요? 예스 좋아요 근데 이게 음이 음 음 음 음 이거랑 음 음 음 근데 음 음 음 이게? 네 훨씬 더 좋아 이게 쿨? 오케이 오케이 아 C가 더 기네 secret formula 어 과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secret formula 음 음 음 음 앞으로 나오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베스트면 좋겠어? 네 아 약간 그러면 약간 어색할 것 같은데 해볼게 내가 일부러 그래서 좀 약간 나도 일부러 백코러스 느낌으로 한 거였거든 네 근데 해볼게 앞으로 음 음 음 음 어 끝없이 더는 물솔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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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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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은 소리야 그냥 찍듯이? 이 정도? 아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 액센트들 슬로우를 조금 더 느리게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마초가 돼가는데요, 형? 어? 마초가 돼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른 발걸음에도 와이 마소 오, 지금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괜찮았어, 괜찮아 두 번째 줄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완벽하다 숨겨봐도 못되게 못되게? 네, 좀 더 못되게 바이브 살짝씩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숨겨봐도 같은데 네 그거를 좀 빼서 한번 담백하게 빼서? 숨겨봐도 네,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이건데요? She knows, oh no 숨겨봐도 튀어나온 말들의 티가 난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형 나이스? 아니요, 아니요, 빨리 어? 이미 기분이 좋은데, 형? 이미 잘 나왔나 본데, 형? 이미 표정이 좋은데 이미 표정이 좋은데? 이게 좀 센 게 나아? 좀 약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코러스 가볼 거예요 예스, 예스 느낌 너무 좋고요, 형 그냥 이렇게 몇 개만 받을까요? 어, 좋아요 시간은 여전히 It's like a hooter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 편은 아닐지까지 그냥 갈까요? 네 예 It's like a hooter 내 편은 아니지 오, now에서 그냥 그냥 Now But I'm running now 나를 가려는 거야? 아니면 다 Now에서 But I'm running now 다시 해볼게 가요 But I'm running now 내 편은 아니지 But I'm running now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왼 맘은 그 반지 Love's like a hooter 형 이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내 편은 아니지 But I'm running now 왼 맘은 그 반지 Love's like a hooter 좋은데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형 이거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왼 맘은 그 반지 Love's like a hooter 어쩔 수가 없지 이거 근데 발음이 스티람 스티람 오케이 스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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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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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것 중 1등이 베스트지 좀 더 되게 농혐하게? 오케이 오케이 멍키고가 아무튼간 여기 제일 섹시해야 되는 어쨌든 섹시해야 되는 박스 스티람 아 오케이 그 뭐 하나도 쉽지 않아 죄다운 기도 나도 이 짧은 말로 설명할 길에 이렇게 세스로 내볼까요? 살짝 어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음 나왔다 나왔어요 들어 볼게요 뭐 하나도 쉽지 않아 죄다운 기도 아 모두 이 짧은 말로 설명할 길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완전 좋지 않았어? 어 이거 왔어요 이거 킵 이거 킵 할게요 나도 이 짧은 말로 설명할 길에 이 정도? 이 정도? 네 힘이 아주 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살짝 다음으로 가볼게요 맞춰봐도 살짝 더 여유 있게 딱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춰봐도 어지러움 말들에 헷갈려 모든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이거 더 좋은데요 형? 오예 오예 설명을 끼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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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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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야? 바로? 네 세게? 게임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형은 느낌대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짧은데? 좋은데요? 형, 몇 번 계속 가볼게요 얇고 세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형, 이거 플루 한 번만 들어볼게요 여기, 가사 이제 마지막 몇 번 더 해볼게요 빠른가, 지금? 박자랑 톤은 저는 다 좋거든요 아, 그래요?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스위로 하면 이거 아니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힘줘서 해볼게요 어? 이거 들어볼게요 오, 이거다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게, 오케이 이게 베스트 형은 좋아요 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브릿지? 오케이 그거 하면 끝이잖아 네, 그거 하면 할 건 다 했고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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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좋아요 고마 시장 그래서 6, 4, 5, 5, 5, 6, 5, 4, 5, 7, 6, 5, 6, 8, 8, 9, 9, 9, 10, 9, 9, 10, 11, 9, 10, 9, 10, 9, 11, 9, 10, 10, 12, 30, 10, 11, 11, 13, 8, 10, 11, 11, 14, 14, 11, 10, 12, 11, 11, 11, 11, 21, 11, 13, 12, 13, 12, 12, 14, 12, 11, 19, 12, 12,05, 12, 14, 13, 아마도 이 짧은 말로는 설명을 끼리 쓸데없이 날 붙잡는 시간을 갖춰 제자리 같아도 running running 이젠 그만해 그만 뛰어넘고 싶어 난 하나씩 넘어가겠어 running now 숨은 거의 안 들리는 부분이고 아 여기? 좀 들리긴 해야 될 것 같아 드디어 허들 녹음을 마쳤습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싶다라는 그녀를 향해 하는 노래인데 제가 타이틀곡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라서 이렇게 커플곡으로 준비하고 있는 노래예요 타이틀과는 다른 느낌의 밝은 느낌의 곡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으면서 신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엑소엘들이 들으면서 running 운동도 하고 신나게 어딜 갈 때 친구들 놀러 갈 때 들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음도 있고 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고음이라서 재밌게 잘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리스너들도 이 허르를 허를 허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really gotta run this over now arg리 Metal 타이틀